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자 반쯔형님 계정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반쯔형님 아이디가 아프리카 아이디는 팁반쯔인데 카타 아이디는 속옷 세트네요 이 형님 집입니다 무슨 카타 누네임이 속옷 세트에요 이거 안 받으셨네 플레이 타임 형님 PC방 가서 이거 8시간 나머지 채우세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아우 열한개 더 받아요 이것도 좋은거 많이 줍니다 여기서 로퍼 일단 받고 일곱개 모았네 로퍼 일곱개 모았고 네오신상 한개 한개 레벨업 존나 많이 모았네 뭐야 야 이 형님 10회 소생이 오지게 되겠는데 이제 슈퍼카는 아예 뭐 없구요 그냥 보세요 스톤블레이드 4강 파츠 보세요 와 진짜 마음이 아프다 계정 마음이 아프다 진짜로 그나마 갖고 있는게 솔라구 5강인데 누가 솔라를 타 그리고 중요한건 뭐냐 킷이 에어프레셔야 와 마음이 아프다 자 아무튼간에 이 형님께 오늘 심폐소생 시켜왔고 속옷 세트 형님 공방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트를 한번 복귀시켜보겠습니다 아 야 좀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고 아침부터 비번 좀 갈게요 자 이따 먼저 보그 카트부터 하나 까보자 여기서도 불숲을 뽑을 수 있어요 참고로 스프링인데 보다 버리고 아 그리고 형님들 맞다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폐소생술 필요하신 분들 여기 밑에 메일 주소로 아이디랑 비번 보내주시면 제가 뽑아가지고 심폐소생 해드릴게요 심폐소생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밑에 주소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god 할 때 goata 숫자 10 골뱅이 네이버.com 아시겠죠 꼭 여기 심폐소생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아이디랑 비번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해가지고 심폐소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못해드리고 왜냐면은 이게 다해드리기에는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형님 제가 못해도 멘티스 5강에다가 풀강 풀파츠 한 번 만들어볼게요 이거 오늘 멘티스 5강에 풀강 풀파츠 목표 와아아아아아아 일단 황금기사 영웅 군 나왔습니다 역시 로디 퍼스트 갓 로스트 갓 아 갓 로스트란다 갓 퍼스트 상자 역시 역시 갓 퍼스트 상자 황기 영웅 나왔습니다 바로 아 바로 고맙다고 우리 반취형 예 형님 별풍선 4자리만 쏘시면 돼요 예 장난이구요 자 고마워 상자 갑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좋은 차 주거든요 일단 바니거 첸첸 캐리 나왔고 이번엔 차 줄겁니다 멘티스 줄거에요 역시 흥룡 자 이 흥룡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하자면 그 이제 산타 산타 빈미래 공간이 흥룡이 또 굉장히 좋은 차에요 예 이거 X차 나오기 전에 흥룡이 1등이었습니다 어택 지리죠 진짜 잘 뽑아주면 나 카트 시작하려고 시작하게 해줄게 걱정마 태칸인데 김태칸이야 나 나 이를 봬도 김태칸이야 죄송합니다 아 멘티스 존나 안뜨네 감사합니다 세이큐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온 아이다 세이큐 8억원 아 멘티스만 복음은 각인데 이제 이제 지금 오성 83개거든요 여기서 신상 카트 좀 바꾸자 신상 카트 하나 둘 12개면 총이 뽑겠지 일단 아 조금씩 조금씩 해보자 일단 보석 뽑았으니까 여기 멘티스 나오거든요 가보자 멘티스 나올라 몬스터 9 오 셰프 나왔다 셰프 가나 5번 아 깨비 3번 3번이면 2번에 까면 바로 셰프 감사합니다 아이식대로 역시 황금성 김태칸 자 멘티스 나왔죠 잘 보세요 3번에 까면 바로 멘티스 아이식대로 골드몬스터까지 도와주고 2번이었죠 그럼 이번에 3번에 까면 바로 멘티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까비 멘티스랑 셰프 비슷하기 때문에 만족합시다 5강 만들게요 이제 야 파라곤도 뽑았어 거기다 요 놈 존나 잘 뽑았지 2강 아 이거 왜이래 이거 아허 어어 1강 5강 빨리 간다 이거 황금성 체버 탄다 이제 이혼이 하고 그 다음에 파츠를 파츠를 박아주죠 파츠를 테카 와이드서클이 없어 와이드서클 안 뜯더라 테카 로제타 됐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10호카 형님 세팅 좀 하세요 아이템을 이런거 다 버리시구요 형님 새로운 새출발 합시다 형님 즐겨찾기에 디즈니 다오 배지가 없으시네 형님 그리고 출구패 출구패은 우재하님 똥팔이 쓰세요 그냥 안녕 아대현 카리니입니다 아닌거 알아 야 근데 플레이오프 배치냐 제 아이디는 플레이오프 배치님 제 아이디 왜 비슷하게 만드세요 저랑 아이디 비슷하게 만드셨네 크흠 아 아 나 빠큐 빠큐 받았다 아 비슷하게는 무슨 제가 플레이더 배치인거 모르죠 이렇게 좀 야 이거 완전 카리미방인데 이거 진짜로 진짜 카리미방인데 이 방이 형님 차 좋죠 어때요 굉장히 좋죠 축하드립니다 이 차 부스터 3칸까지 모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형님 지금 그 뭐냐 셰퍼에 카본블레이드 꼈잖아 그래서 차가 더 이제 뭐라 해야되지 굉장히 부스터가 드리프트 할 때 부스터가 잘 차요 형님한테 딱 좋아해요 오히려 오히려 와이드 서퍼보다 이 형님은 카보 깨야돼 그냥 게이지 잘 못 채우거든 게이지 형 굉장히 잘 차 무슨 3칸절이죠 올리다 시켜볼까 올리다 별라나 저기 플레이오프 배지님 저기 제가 플레이더 배지거든요 옆먹어 쩝쩝아 대문짝 아니야 TH야 쩝쩝아 아하하하 아 아 욕먹었어 씨부네 형들 욕먹었다 아 주눅들었다 차 어때요 형님 반주인님 반주인님 차 어때요 마음에 드죠 차 좋아요 이거 바닷가 아 아 아 아 형님 뭐 이제 성공했네 계정 일택한 때문에 아 계정 성공했네 진짜로 우리 형님 뭐 솔라군이 제일 좋았는데 일부러 형님은 오히려 렌티스 타는 것보다 셰퍼가 나을거에요. 셰퍼가 컨트롤이 좀 편해요. 셰퍼가 컨트롤이 좀 편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